도깬이나 단단 놀이터 다 사준다는 얘기인가요? 하나씩은 딱 하나씩은 다 비싸도 다 네 상관없어요 구독과 좋아요 꼼 눌러주실 거죠 인사해주세요 어디가세요 어린이들 안녕 달인이랑 같이 놀아요 어디 그렇게 뛰어가요 계단이 너무 예뻐서 야시장이 열렸어요 여러분 저희는요 지금 동대문 방도깨비 야시장에 왔습니다 지금 여기 계단 너무 예뻐가지고 벌써 저만큼 갔네요 거기 뭐가 보이니 야시장이 열렸어요 진짜 열렸네요 야시장 날이 나 야시장에 왔으니까 뭘 사줄건데 사 싶은 거 있어요 어 어 블럭 야시장 블럭 없는데 아 맞다 뭐 사고싶어요 뭐 있는지 몰라요 우리 토니님은요 뭐 사고싶은 거 있으세요? 너면 돼 이거 얼마야 너면 돼 너면 돼 얼려면 되겠어 자꾸 그러지 말고요 없어요 다린이는요? 다린이 다린이 뭐 한번 볼까 일단? 어? 나리 다리 갖고싶었던 키링 이거 키링이에요? 네네 키링이 뭐야? 열쇠고리 우와 여기 예쁜 핸드폰 거치대 네? 체험하는 거 직접 거치대 아 직접 만드는 것도 있어요? 어 엄마 나 이 만드는 거 그거 해볼래 아 진짜? 응 알겠어요 자 이쯤에서 미션을 하나 드리죠 뭔데? 미션을 드릴게요 어 여기 야시장에 사고싶은 것도 많고 하고싶은 것도 많고 푸드트럭도 엄청 많아서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여기에 보세요 여기 안에 뭐가 적혀있을 거 같으세요? 초성 초성 초성을 각자 하나씩 뽑아서 그 물건 넣고 싶은 거나 뭐 물건에 이 초성이 들어가야지만 살 수가 있어요 다 사준다는 얘긴가요? 하나씩 딱 하나씩 다 비싸도 다 네 상관없어요 아 이거 또 위험 위험한 발언인데 이거 아니요 여기 야시장 별로 안 비싸요 진짜요? 신발도 있는데? 귀여워요 우와 이거 예쁘다 다리 뽑았습니다 펼쳐주세요 펼쳐 시옷 핸드폰 거치대는 안 되겠네 다리 나 핸드폰 거치대에 시옷이 안 들어가잖아 시옷이 안 들어가잖아 시옷 들어가는 거만 살 수 있어요 이제 다리는 지근 오 핸드폰 거치대? 오 오 오 족전빛 빼야 다리 갈 수 있다 저거 하나 뽑을게요 어 만약에 엄마가 나오면 바꿔줄까? 응 그냥 바꿔줘? 애교 부리면 바꿔줄게 저 뽑을게요 보여주세요 오 아 이거 뭐지? 키윽이다 키윽 이거 엄마랑 끝났어 이제 아빠를 아빠한테 애교를 부려야 돼 아빠한테 꼭 뽀뽀해도 돼 뽀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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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한 번만 더 하죠 춤추고 춤추고 춤추면 한 번 더 운동에 배웠던 그 춤 한 번 다시 한 번 쳐줘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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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쩔 수 없지 가자 가자 왜 왜 왜 왜 나 잘 못 잡어 나 잘 못 잡혀 나 잘 못 잡혀 어 알았어 그럼 뿌잉뿌잉 한 번 해줘 그래 뿌잉뿌잉 아이 그럼 알았어 한 번 더 이 말 좀 뽑아 이거 자 아니 뭐 몇 개를 뽑은 거야 어떡해 뭐 이랬는데 안 나와 어떻게 했나 뭐야 나 너무 창피할 텐데 오 나왔어 키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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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도 저희쪽 맛있ット 아 우리 나리 다리니 다리니 좋아 그렇게 얻어서 직접 만들 수 있는 거래요 그리고 흰색이랑 검은색 crafting 아니면 키링 market 구양들이 바로aked 드러내 아 다리니는 빨간색 그럼 다리니는 작은 학우라도 ER 다리니 흰색으로 했어요 그래서 면붕으로 달인 앞스쿨을 이렇게 봐바 이렇게 해서 가운데로 할거에요 이름? 아 좋아 어 나린이 됐어 봐봐 오 벌써 체했어 나린이 이름으로 한대요 이름 다 완성하면 보여줘 두글자 완성 벌써 나린이 거의 다 했어요 아 이게 이니셜만 되는구나 아니 아니 그림도 할 수 있는데 얘네가 이름을 놓고싶대요 나린이 다 됐어? 봐봐 오 우리 나린이 이름 다 썼네 이제 나린이는 또 주변에다가 모양하면 돼 모양 나린이도 누나처럼 뽐며주세요 예쁘게 어 다 완성된거에요 지금 언니가 코팅해주시고 있어요 이게 다 하면은 나전칠기라고요? 어 네 자개를 붙이면 나전이 되고 칠을 하면 나전칠기 아 이렇게 하는거구나 와 드디어 나왔어요 자자 와 너무 예쁘다 핸드폰을 붙이세요 알았죠 자 이제 저거 하면 되나요 저 키윽 먹었잖아요 네 뭐하지? 키윽이 뭐가있어? 키윽이 뭐가있어? 키윽이 뭐가있어? 그런걸 얘기를 해주면 어떻게해 키윽이? 그럼 세상에 다 살 수 있는거잖아 우리 이 시점에 배가 고픈데 아니 잠깐만 먹을걸로 하시죠 먹을걸로 하세요 여기 지금 야시장이에요 지금 먹을거 먹을게 중요할거 같은데 어 파리오자네 엄마 아 파리오자네 엄마 키윽이 워자네 엄마 얼마든지 살 수 있대 아 사줘 이니셜을 새겨준대요 일단은 딴거를 한번 좀 보시죠 아 널 끌고 다니는거 딴거를 한번 보시죠 나 저거 하고싶은데? 그래요? 네 아 여기도 뭐있다 여기도 이니셜 해주세요 다리가 너무 아픈데 아 나 저거할래 이니셜 그래요 하세요 그러면 이니셜 네 토르니어로만 안 비싸요 얘네 핸드폰 거치대 만원인데 저거 만오천원이래요 이거 고르면 돼요 그냥 아 네 고르시면 돼요 팔찌 개자리 말고 탄생화 플룩스 온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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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탄생 온화함 이니셜 와이어 저기요 나왔어요 제꺼 파래지 이거 온화한 저를 위한 온화한 팔찌 Rick 자 어떤가요 예뻐요 완전 예뻐 beneath 예쁘죠 오 그대만큼이나 그대만큼이나 하하하하 아하 ptic 사도 테러져서 자주lett 헐 하하하 소희님. 소희님 먹을 거 사세요. 이제 나 좀 배고픈데. 저도 사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요. 시옷으로 못 살 건데요. 뭐 침이 말라요. 지금 딱딱딱 침이 마르나 봐요. 쉬운 뭐가 있을까.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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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걸 말하면 어떡해. 역시 달인이야 남자 팀 역시 뭘 남자 팀이야 지금 팀 없어요. 시계를 걸어갑시다. 신발도 있는데 우와 이거 예쁘다. 너무 비싼데요. 나는 만 얼마짜리 사줘요. 엄마 아니 금액이 상관없다면서요. 다 비싸도 다 상관없어요. 이거 또 위험한 바람인데 아니요. 야시장 별로 안 비싸요. 상관없다면서요. 당황스러운데 아니 제가 웬만하면 먹을 걸 안 하려고 했는데 배가 너무 고파요. 시옷 스테이크. 배가 너무 고파. 시옷 스테이크. 먹어야 될 것 같아. 스테이크 라지 사이즈. 라지요. 라지요. 자 잠깐만 잠깐만. 눈꽃 치즈 스테이크. 저기요.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 제 거예요. 제 거예요. 지금 왜. 어 뭐 하셨어. 잠깐만. 뭐 하셨어. 이거 내 겁니다. 갑자기 습격. 이거 봐봐.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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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말 좋아. 저는 이거 제 거라고요. 저거 먹어봤는데. 한입만 줘요. 애교. 아무거나 정리하기 때문에 먹고 싶다. 그럼 먼저 먹어요. 그럼 그냥 하나만 먹어요. 이거 먹을게요? 네. 맛있어. 와사비 가신의 한세이요. 맛있어. 지금 저 때문에 엄청 잘 드시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한번 하시죠. 이쪽으로 와서. 나린씨 감사합니다. 신기합니다. 와 너무 맛있었어 또 내가 먹은 거 산 보람이 있네 역시 나밖에 없어 뭐야 아저씨한테 다 먹었어 벌써 자 이렇게 오늘 저희는 야시장에서 신나게 놀고 집에 가고 있는데 나른이 다른이 어땠어요? 재밌었어 뭐가 재밌었어? 다 미션하면서 이렇게 노니까 재밌지? 자 토린이 여러분 우리 토린이 여러분들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구독해주세요